안녕하세요 워시장 끈쇼. 대만에 계신 장어분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한동안은 좀 찾아뵙지 못해서 다들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원업뮤직 타이완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장어에 출석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집에 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까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빨리 하루에 한 번씩 독립!